에펠탑에 공룡들이 고질라가 나타났네? 응? 걔네들 뭐하는거야 다? 숨어있어? 왜? 왜 숨어? 쟤네가 악당 걔네들은? 얘네 악당 누가 악당? 긴기도라 긴기도라 악고질라 에펠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얘네들 때문에 엄마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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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주자 나가 왜 내쫓혀? 염양은 들어가게 나도 들어갈거야 나도 들어갈거라고 너네 정말 너네만 들어갈거야 나도 들어가게 해줘 좋아 좋아 모질라 어딨어 모질라 어딨어 모질라 어딨어 여기 에펠탑에 들어가서 아니 모질라 모질라 모질라? 네 호주야 모질라 어딨어? 아 뭐야 응? 로다는 로단이고 긴기도라는 긴기도라 모질라는? 몰라 뭐야 너 모질라 없어? 아 모질라 고질라 종류별로 나비종류 아 그거 우리는 없다 그치? 어 모질라 이거 이거 세트에요 모스라 아 그래? 응 그게 모슬라 세트야? 응 모슬라가 좋아 너 모슬라가 좋아? 소아는? 모슬라 원래 나방이에요 응 근데 소아가 나방이라고 안나고 나비라고 해서 으음 에휴 얘는 못들어겠대 큰애도 못들어가겠다 거기 왜 들어가는건데 걔네들? 스물려고 스물려고? 얘네들은 악당이 누가 악당? 얘네들 숨은 애들은 누구야? 착한 이름이 뭐야? 고질라 고질라는 알겠는데 이름이 다 있잖아 로단 신고질라 메카고질라 고질라 버닝고질라 이 녀석들 악당 킹도라 대원고질라 킹고질라 킹고질라 스페이스고질라 고질라 콩고질라 고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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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? 우와 얘 누구지?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간거야? 메카고즈 아 얘가 메카야? 응 음 음 키키키키키 왔어 다행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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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벙 첨벙 으응 와우라 성봉 아주 부풍 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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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